네 매주 월요일 공시로 보는 주가 코너입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스몰캡 애널리스트 단지가 언제였죠 그때? 제가 2017년까지 했으니까. 2017년까지? 벌써 한 6년 됐네요. 오래됐네. 네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애널리스트를 관둡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종목과 연관이 되는데. 이신상의 변화를? 네. 애널리스트라는 직군이 참 세상스러운 얘기지만 요즘 워낙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이제 당국에서도 조금 워딩을 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관심 있는 건 좋은데 도나 선을 넘어서 애널리스트를 협박하거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뿌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우리 중권회사의 꽃이라는 분야 리서치 센터잖아요. 요즘 많이 이제 좀 시드렁해졌지만.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기업 설명을 드려내 지난주에 했던 거 리뷰 하나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사조대림. 기억나시나요? 사조? 네. 사조대림이라고.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주가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장바이아를 안 하는 회사라고 제가. 네. 근데 이제 주진우 회장. 사주 그룹의 주진우 회장님이. 성함이 주진우 회장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장래 매수를 10억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아마 이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산 걸 보면. 인그리디언 코리아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갖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그리디언 코리아 유통회사였나? 아 여기요. 여기가 그. 뭐라고 하지? 디벨럭? 아니요. 아니요. 음식료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음식료. 네. 여기 원래 사주 대림 자체가 원래 음식료 회사고. 그렇죠. 인그리디언 회사도 글로벌 음식료 회사인데. 그중에서도 국내 법인을 인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하게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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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 네. 대상이랑 비교드렸어요.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그 당시에 인그리디언이 이 회사의 특허나 로열티로 다 빼먹었었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영업이 굉장히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사주 대림의. 로열티로 지급했던 회사를 그냥 끌어안아 버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그리디언으로 주던 로열티라든가 이런 수익 수수료가 빠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 회사를 갖게 되니까. 사주 대림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거였죠. 그렇죠. 이 이후에 사실 저는 거래대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까 싶었는데. 주진우 회장님이 또 장례 매수까지 하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주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물. 하여튼 뭐 실급료이겠는데 고물도 아마 종자 파종 시기에 우리는 대부분 농협이나 지역 단위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구조들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종자도 아마 로열티. 씨앗에 대해서 그런 게 일정 부분 나갈 거예요. 아마 글로벌 기업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산토라든지 카길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변해를 좀 비추어 볼 색깔 비춰나간다. 하여튼 이 로열티를 줘야 된다는 게 참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산업이 다 그러는데. 오늘 어떤 기업자?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시와 관련해서 살짝 기업을 브리퓨 했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오늘은 길게 보면서 이 회사를 좀 봐도 될 것 같다. 기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좀 깊이 있게 보려고. 샅샅이 공시를 뜯어보고.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안과용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을 판매한 회사입니다. 일반 의약품 중에? 일부의약품은 전문의약품도 있고요. 전문의약품은 다 있겠지만. 안과용제가 대략 60% 정도 되기 때문에 안과용 제품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가장 주목받는 게 아일리아라고 하는 글로벌 블록버스트 약이 있어요. 이것도 안과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 관련된 바이오스밀러를 개발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일리아가 어떤 약이냐면. 보통 우리가 안과 질환 치료제 그러면 예전에는 안약이라고 했는데. 안약이 스테로이드 제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딱 넣으면 확 청량감은 있지만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인공루액, 히알루론산 애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일리아 쪽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원래 본업에서 3천당 제약이 하는 게 그런 인공루 물 쪽입니다. 그런데 전문의약품 쪽으로 더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일리아라는 제품은 글로벌리 미국의 리제너론과 독일의 바이오엘이 공동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애널리스트를 그만두신 이유.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황반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시력에. 네. 시력에. 실제로 이제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시야가 이렇게 구겨져 보입니다. 아. 왜곡되는구나. 네. 왜곡돼 보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었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또 중심이 흐트러지는 이 요즘 보면은 이명증의 이석증. 네. 네. 코로나 부작용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코로나 백신은 이제 여러 차례 투여하고 나왔던 그 일정 자체가 저희 직군도 이렇게 편안한 일정.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고 눈을 많이 써야 되는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오늘은 확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죠. 빙빙 돌고. 그런데 이석증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시야에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빗문 현상이라고 해서 눈에 보면은 이제 모기들 막 날라다니는 것처럼. 네. 네. 그런 현상도 황반변성 그다음에 또 요즘 뭐 백내장 이슈도 고령화 사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안해 자꾸 말해드려. 우리 시간이 좀 여유롭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얘기가 많아요. 네. 깊이 있게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게 눈 안쪽에 있는 막막의 중심부에 있는 신경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느낄 수 있는 광수 형체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 깨끗해야지 빛을 수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시야가 흐려지게 되는 건데. 이 황반변성에는 건성과 습성이 있습니다. 건성 같은 경우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노폐물이 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쨌든 노화의 일종인 거고. 습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혈관이 생기면 안 되는데 혈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습성이 있는데. 이 건성이 황반변성의 80%고 습성이 20%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성은 노안의 일종이고. 그렇죠. 노안의 일종이죠. 습성은 약간 어떤 질환이나 이상 징후에 의한 현상이고. 그래서 치료제는 습성으로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도 여기서 보면 비정상적으로 신생혈관을 만드는 이런 인자가 있는데 혈관 뇌피 생성인자 VEGF라고 합니다. 이 VEGF 세포 수용체랑 결합해서 아일리아가 혈관 생성을 억제한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습성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이 치료제의 기전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일리아라고 하는 제품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어요. 전 세계의 약물 중에서 5위 정도 권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제품인 거죠. 그런데 이슈가 뭐냐면 이 제품의 특허 만료가 올해 내년에 24년 6월에 미국의 독점권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25년 5월에 유럽의 물질 특허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오스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임상 3상이 완료돼서 품목 허가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기업만 8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암젠이라든가 인도의 바이오콘, 스위스의 산도즈, 독일의 포마이콘, 아이슬란드의 알보텍이 있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셀트리온 3천당 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임상을 진행 중인 업체가 지금 알테오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업체만 9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3천당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상황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리아가 원료 물질이에요? 아니면 제품이? 약이죠. 약.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계 매출 1위. 황변 변성 1위죠. 그런데 특허 만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 약품을 새롭게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복제해서 제네레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비슷하게 만드니까 바이오 스밀러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오 스밀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8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천당 제약은 왜? 그런데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스밀러를 독자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의 센주 제약과 계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아포텍스라는 업체라는 계약이 완료가 됐고 유럽도 지금 이번에 최근에 공시 나온 게 유럽과 계약이 됐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15개국과 계약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5개국과 계약이 나왔고 계약금이 280억 원에 그다음에 계약 상세 내용을 보면 이익의 50%를 분기별로 준다 이렇게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계약을 상당히 기다렸어요. 주주들은. 그런데 계약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8월에 주가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쭉 올랐는데 쭈루룩 다 빼서 9월, 10월, 11월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유럽 계약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15개국 대상으로 작년 11월에 초기에 계약했다는 15개국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5개국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공시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10개 나라와도 추가적으로 계약이 있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나라별로 아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이슈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계약 내용에서 당초에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처음 계약은 순 매출의 50%를 이익을 세워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익의 50%를 세워한다고 하니까 이 계약 조건이 굉장히 불리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순 매출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나온 이익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매출 총 이익과 거의 비슷한 이익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상에서 큰 변경은 아닌데 아마도 이 문구는 회사 측에서 좀 더 정정을 아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8개 지금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RTO전까지 합하면 9개의 경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3000당점이 과연 잘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최근에 유럽 계약을 했을 때 보면 유럽 파트너사가 10년간 매출의 기대를 1.5초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본 거고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한 게 뭐냐면 3000당 제약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타컴 완료 직후에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진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시밀러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가격 경쟁력 또는 시장에서 먼저 들어가서 유의미한 시장을 먼저 차지한다 그러면 다른 걸 굳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트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3000당이 퍼스트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PFS라고 해서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하는 이 제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하는 건 주사기에 미리 정확한 용량의 약액을 집어넣는 주사기예요. 그런데 주사 맞으러 가보시면 바이오시밀라고 해서 조그만 유리병 속에서 주사위를 뺀 다음에 주사한 경우가 있잖아요. 앰플에서 앰플을 딴 다음에 앰플에서 주사위 영지를 뺐어서 쓰는데 이거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약물 용량이 정확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앰플의 부스러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원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 아일리아의 시장은 적어도 70, 80% 유럽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PFS 프리필드 실린지로 이미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프리필드 실린지인데 이걸로 이미 바뀐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사기 아예 담아서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주사기의 정확한 용량이 담아서 나와서 그냥 쓰르기만 하는 그런 데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은 이 아일리아 기존 시장은 PFS예요. 그러면 신규로 PFS를 하는 것과 바이알로 하는 것은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바이알라는 게 지금 오른쪽 화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특허를 가지고 이걸 개발한 회사가 지금 삼첨단지약, 알테오자는 암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PFS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암젠은 아직 임상 3상이 안 끝났어요. 삼첨단지약이 제일 빠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PFS 시장에서만큼은 적어도 삼첨단지약이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바이오 시뮬러가 될 거다라고 유럽 파트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기술이 어려운 거야? 진입 장량이? 이게 기술 진입 장량이 엄청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저거를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저거를 준비해서 임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이 관련해 준비를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제형 특허를 직접적으로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와 다르게 제형 특허를 별도로 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업체는 기술 다르게 이제 특허 제형을 확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일리아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이다. 아일리아 치료제다. 그런데 용량이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거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편리한 게 이미 PFS잖아요. 그런데 부중호 바이올에서 아까 PFS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꿔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이미 시장은 PFS로 형청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 시뮬러가 들어갔을 때 똑같이 PFS와 바이올이 있다 그러면 누구 걸 쓰겠냐는 거죠. 가격 정정력이 크게 없다. 3천당의 관련 특허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PFS 관련해서 만큼은 가장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또 하나의 구두를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또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리제네론이 특허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리제네론이. 그렇죠. 리제네론이. 리제네론? 리제네론. 실제로 리제네론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그다음에 셀트리온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미 소송을 걸어서 실규 출시를 딜레이시키고 있거든요.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형에 있어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당 제약은 독자 특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회피하고 특허 소송에서 이긴다 그러면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된다.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삼천당은 조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IR로도 유명하죠?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안 그렇구나.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바, 바 이렇게 하잖아요. 골수적인 셀트리온 바, 무슨 에코프로 바 하면서 삼천당 제약도 매니아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 쭉 내용을 들어보면 모르겠네요. 이게 수익성에 대한 걸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건넌 것들여서 수익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데 이 회사의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굉장히 특이한데 두 가지로 들어와요. 이 회사가 바이오 시미너를 공급해서 파트너사에서 판매하는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서 매출 원가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출 총액이 있으면 매출 총액의 50%를 채워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걸 쌈천당 제약이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비용들이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간비라든가 매출 원가라든가 이게 다시 제외가 돼요. 그러면 밑에서 들어오는 매출 총액이 들어오는 50% 수익 시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비용은 위에서 다 제외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건 영업이익으로 다 들어온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최소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간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이 1조 5천억인데? 아니, 1조 5천억은 10년 계약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5개국과 캐나다와 일본을 합했을 때 5조 원이거든요. 나머지 유럽 10개국과 미국과 합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2조 원에서 15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계약이. 미니멈 12조로 보더라도 10년간이면 연간 1조 2천억이 되나요? 그러면 그것보다 작게 봤을 때 1조 원 정도를 본다 그러면 1조 원에 3천당이 떨어지는 게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영업이익이 대략 한 3천억 이상은 나온다.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판매사의 매출이익이 한 7천억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오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천당 지역이 기존에도 지금 영업 부분에서 이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그럼 추가로 여기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진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볼 수 있을 거냐. 지금 시가총액이 1.5조인데 이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5배 정도는 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천당 지역 오늘 하나만 열심히 다 풀어헤쳐주셨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전자공식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